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Sunday September 16th, 2018 일요일 판입니다. 9월 16일 일요일 2018년 출처는 여기에 있고요. 이게 이제 빨간색은 제목이고 그 밑에는 그 기사 전체 기사에 대한 어떤 맛백입니다. 이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신문을 찾아가셔서 실제로 뉴욕타임즈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4가지 제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맛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Floatila volunteers helps rescue those stranded by Florence. Floatila 하면 원래 이것은 함대, 소함대입니다. Float 하면 F-L-O-T 하면 F-L-O-A-T 이것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거기에서 소함대가 나오는데 Floatila 이렇게 하면 이게 일라 하면 작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런 소함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단체의 무리를 말합니다. 자원봉사단체가 Helps Rescue 이 헬프대 원형분용사가 많이 따라 보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돕다 할 때 Helps Rescue 여기서는 구조를 돕다죠. 누구를 구조합니까? Though stranded by Florence, Florence is stranded. 이 stranded는 원래는 배가 어디 마음초에 걸려서 혹은 모래톱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자기가 보시면 오도가도 못하게 되다. 어려운 상황에 취하게 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계곡 같은데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도 stranded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바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뭐 오도가도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 반드시 구조를 받아야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An improvised network of volunteers has sprung up to locate and rescue people who did not evacuate for tropical storm Florence. improvised 하면 이것은 임시로 만들어진 이런 말입니다. improvised. 영어로 하면 composed without preparation. 준비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이런 말인데 improvised network. 그러니까 급조된 임시의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가 자원봉사자들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has sprung up 이것은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나다 일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막 그냥 네트워크를 단수가 왔으니까 그런 망이 자원봉사자들의 망이 네트워크가 생겨났다는 말 to more하기 위해 to locate 이것도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거 만약 번역을 하라 이렇게 하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말면 괜찮은데 어떤 번역 작업에서 혹은 번역 시험에서 번역하라면 이것은 사실은 부드럽게 하려면 그냥 임시 네트워크 밸런티어들의 생겨났다. locate 혹은 rescue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생겨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냥 해도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하여튼 뭐 이렇게 뜻은 다 같습니다. 자 생겨나서 뭐 하기 위해 혹은 뭐 했습니까? locate는 이것은 위치를 파악하답니다. 찾다죠. locate 항상 위치입니다. 이렇게 location, 위치. local 하면 그 위치의 지역의 지방의 이런 말이고 자 위치를 알아내서 rescue, 구조하다죠. 어디인지 알아야 되니까 locate합니다. 그때 people who did not evacuate. 자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 찾아서 구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생겨나서 구조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찾아서 구조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너무 뒤에서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 나가서 생겨나서 찾아서 구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죠. 이렇게. 누굽니까? 후티나니 베키 대피하지 못한. 포 트라피컬 스톰어 플로렌스. 이 열대성 저기압 원래는 허리케인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끝에 마지막에 상륙해서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죠. 열대성 저기압은 되게 워낙 그 덩치가 크고 수분 그러니까 비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굉장히 타깝이 큽니다. 천천히 지나갔기 때문에 더 타깝이 큽니다. 플로렌스. 이 플로렌스 허리케인이죠. 열대성 저기압 플로렌스에 대해 대피하지 못한 그런 자 인원 플로딩 is perhaps the biggest continuing danger. 인원 다음에 이것은 내륙지방입니다. 해안지방이 아니고 내륙 홍수죠. 플로딩 홍수. 플로드 혹은 플로딩 홍수가 is perhaps the biggest continuing danger. 아마도 가장 큰 지속적인 위험일 것이다. with flooded rivers sending towers of water through downtowns miles away from the coast. 자 여기 위드는 뭐뭐한 상황에서 이런 부대 상황이죠. 어떤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드 리버스. 자 이제 넘치는 홍수로 넘치는 강이죠. 자 홍수가 범람한 즉 범람한 강들이 샌딩 보내고 있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려면 뭐 어떤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플로드 리버스가 주어인 셈이고 이것이 동사인 셈입니다. 자 범람하는 강이 뭘 보냅니까 이렇게. 타런트 하면 검류죠. 엄청난 물입니다. 빠른 물이죠. water. 검류를 through downtown. 시내로 막 흘려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시내로 검류를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죠. 어떤 시내입니까. miles away from the coast. 해안에서 수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내륙지방의 시내로까지 엄청난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제목. 2번. 타이푼 맨커트 wreaks havoc in 필리핀. living at least 16 dead. 자 태풍 맨커트가 wreak havoc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초토화 시기다. 초토화 시기다. 막 황폐화 시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 회복 이게 뭐 엉망진창 황폐. 뭐 초토 뭐 이런 말입니다. 원래 덜을 붙이지만 이 제목이기 때문에 덜을 뺐습니다. 필리핀에서 아주 그냥 초토화 시기겠다는 말. living.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절과 같은 것이 반복이 될 때는 주호동사를 반복할 필요 없이 주호를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그 동사를 이렇게 분사로 해버리면은 이 분사 구문이 되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또 뭐 and, 타이푼 맨커트, 뭐 left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문장이 길어지고 또 중복이 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living. 간단하게 이렇게. 자, at least 16 dead. 최소한 16명의 사상자를 내었다는 말입니다. living 하면 여기서는 어떤 상태로 만들다.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말인데 최소한 16명의 사상자를, 사망자를 내었다. 자, 맨커트는 이제 수식이 이렇게 나오죠. 관계되면 수식이 나옵니다. 이럴 때 데스는 못 쓰죠. 왜냐? 앞에 코마가 있지 않습니까? 카머. 카머가 있을 땐 데스는 못 씁니다. 자, 이 삽입될 때도 역시 데스는 못 씁니다. 이렇게 카머가 나오니까. 데스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바짝 붙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데스는 못 씁니다. 즉, 개성용법이 없죠. Meteorologist는 기상학자를 말합니다. 기상학자. Meteor 하면 원래 이게 유성 이런 말이죠. Meteor 유성. 이런 말인데 그 유성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해서 결국은 기상학자들입니다. 옛날에는 유성을 이렇게 연구해 모입니다. 기상학자들이 불렀죠. The most powerful. 여기에 콜드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위치는 목적격 광인내명사입니다. 지금 5형식인데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말이죠.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불렀던 그런 맹크워터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인 맹크워터입니다.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부른 맹크워터는 슬랩스루 하면 이것은 휩쓸고 지나갔다는 말. The northern end of the Philippines. 여기 필리핀에서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필리핀 한 개 섬이죠. 루소섬 한 개만을 말합니다. 필리핀 아일랜드입니다. 이게 좀 수식어죠. 필리핀 섬, 루소섬, 필리핀은 루소섬 이런 말. 루소섬 제일 크죠. 북쪽에 있는. 그 다음 밑에 민단아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섬이 다 합해서 한 7천 개 이상 된다는데 하여튼 루소섬 한 개만이 되기 위해서는 필리핀 루소섬 섬의 북단이죠. Northern end은 북단입니다. 북쪽 끝이죠. 북단을 휩쓸고 지나갔다는 말. Amidate suffering 이러한 고통 중에도 이러한 난리법석 중에도 There was also relief. Relief은 안도의 한숨이죠. 안도의 한숨이 있었다. Death 이하라는 안도의 한숨이죠. The storm's damage. 이 태풍의 피해가 was not much worse. 훨씬 더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예상보다 훨씬 어떤 의외의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도 많이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Not much worse. 훨씬 더 심각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여기 relief은 다행히도. At least according to the initial assessment. 최소한. Initial 하면 이건 초기입니다. 초기. 처음의 초기에 어떤 평가. 원래 이 세수는 평가죠. Evaluation 그런 말인데 평가, 사정, 집계. 이건 집계죠. 초기 집계에 의하면 적어도 초기 집계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이고 뭐 나중에 또 집계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피해가 참 다행스럽게도 relief 이 명사를 이렇게 부사로 번역해버리면 번역이 매끄러워집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행스럽게도 그 태풍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하고 3번 여기서 그러니까 갈라지고 헤어지고 있는 관계 벌어지고 있는 관계 멀어지고 있는 관계 이런 말입니다. 점점 더 갈라지고 있는 관계죠. 트럼프와의 관계가 put a in doubt 하면 a를 뭐 불확실하게 하다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다 이런 말인데 자 매티스의 운명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고 있다 매티스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여기 put은 과거형이죠. put 해서 이게 현저형 같은 put에서 붙겠죠. 왜냐 프랭 아 여기 그냥 현저형 현저형 죄송합니다. 이 제목에서는 현저형을 쓰면 그냥 과거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현저형입니다. 왜냐 지금 주어가 ties죠. 복수니까 현저형을 썼네요. 현저형을 썼고 번역할 때는 과거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제목에서는 현저형이 과거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만약 과거의 은사가 나와버리면 그것은 수동의 뜻이 있고 투 부정사가 나오면 그것은 미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관리들이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싸워 온 하면 이것은 싫어하게 되다. 이 싸워가 원래 신포도 할 때 싸워 그레이브 이런 말인데 관계가 씌워지다 이런 말 그러니까 아주 말실덜덜음하고 이렇게 껄끄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국방장관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뭐 아주 관계가 안좋아지게 되었다는 말 and that 여기 that 뭘까요 official say that 이렇게 걸리면 여기 that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여기 that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 세 개 계속 같은 저를 이 official say 걸려면 반드시 두 번째부터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이럴 때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that 이렇게 나와야지 이 뜻이 이 뜻이 이해하기가 좋죠. 여기 빼먹어버리고 여기 쓰면 참 균형이 안 맞죠. 물론 보통은 이게 한결을 끝나버릴 때는 that 보통은 잘 안 씁니다. 목적 격 that 생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이렇게 that이 이어서 나올 때는 처음부터 that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hat은 어떤 경우에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생략돼 버리면 이것은 official say that에 걸리지 않고 영 다른 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원리들이 Jim Marys is increasing wear of capricious demands from his boss. Jim Marys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 점차 점차 지쳐가고 있다. weary 하면 지친 이란 말이죠. 원래 where에서는 where where 하면 옷을 입다는 말인데 옷을 자꾸 입어서 떨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fray하고 비슷합니다. 뭔가 자꾸 부딪혀서 자꾸 지치고 갈라지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capricious 하면 이것은 변덕스러운 이죠. fickle whimsical changeable 해서 아주 변덕스러운 그 변덕스러운 요구 그의 보스 즉 자기 상관 트럼프 대통령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변덕스러운 요구에 점차 지책하고 있다. 인크리슨이 점차 자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은 have found themselves at ours 이거 오형형식 문장입니다. if themselves 가 목적 보호 그들이 무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자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at ours 하면 이것은 불화하고 있는 반목하고 있는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원래 others 하면 이것은 도박 이런 데서 성률 이길 확률을 말하는데 이냐면 서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뭔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네이토 나토에 대해서 오브는 뭐뭐에 대했습니다. 뭐 about나 on 하고 비슷한데 오브가 여기서 훨씬 부드럽죠. 좀 더 포괄적인 뭐뭐에 걸쳐 이렇게 바로 정확히 좀 좁은 의미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조금 뭐랄까요 이게 조금 그 너무 가깝지 않을 때 너무 가깝을 때는 오늘 쓰고 about도 씁니다마는 오브를 쓰면 좀 더 뭔가 좀 멀리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렇죠. 공식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브 하면 오브 나토에 관하여 그리고 또 뭐에 관하여 resuming 라이브 스킬 미트 엑사 스포스 코리아 남한과의 그러니까 한국과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에 관하여 또 반복하고 있고 또 어디에 관해 privately 미스트롬스 디시즌 트럼프의 개인 또 프라빗하면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결정 사실 트럼프의 결정 이것은 국방장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결정 무슨 결정입니까 위드로 하면 이것은 탈퇴하다 입니다 위드로 하면 돈을 인출하다 빼내다 뒤로 후퇴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탈퇴하다 from the Iran nuclear deal Iran 혹은 Iran 다 좋습니다 nuclear deal 이것은 핵협정입니다 deal 하면 이것은 협상 협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으로부터 탈퇴 거기서 그냥 나와버리기로 그 협정을 무산시키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반목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반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반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자 마지막 제목입니다 number four the next financial climate is coming here is what to watch 자 다음 금융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금융 위기 재난 이 클래엠이 재난입니다 crisis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 이 coming 참 좋죠 저는 이런 come go do get make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come go do 이런 세 단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의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 다음 하면 get make put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이런 쉬운 단어들의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이 영어가 부드러워집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뭐랄까 원어민 원어민 그야말로 냄새가 날 수 있는 발음을 막 굴려야 원어민 냄새가 나는 게 바다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이런 동사들을 잘 활용하고 수시로 쓰는 것이 원어민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영어입니다 here's what to watch 물론 우리가 꼭 원어민처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리고 또 가급적 우리 한국적인 그런 영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이것을 구태어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태어 돼 있는 것은 오히려 이용을 하면 됩니다 한국어에도 영어하고 비슷한 것이 많고 영어에도 한국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뭐 여러가지 그 우리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는 영어를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할 때는 모국어처럼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here's what to watch 여기에 적 아래에 우리가 지켜볼 몇 가지 점들이 있다는 말이죠 what to watch 뭘 지켜볼 것인가 아래 우리가 지켜볼 점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ading into history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죠 fade는 서서히 사라지답니다 fade fade 해서 fade but the roots of next one might already be taking hold 그러나 그 금융위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나 the roots of next one 다음 금융위기의 뿌리가 might already be taking hold take hold은 이것은 자리 잡다는 말입니다 take hold hold 하면 꽉 잡는 걸 말하죠 꽉 자리 잡는 것을 take hold 합니다 hold it 이렇게 하면 꼼짝마 이런 말도 있고 hold 꽉 잡다는 말에서 여러 가지 여기서 명사지만 원래 꽉 잡다는 말에서 나옵니다 hold 꽉 잡다 우리말의 꽉 이것이 hold입니다 hold 꽉 이렇게 해서 이미 불의를 내리고 있다는 말이죠 다음번 금융위기 여기 might니까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고 이미 다음번 금융위기의 불의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 might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이런 might나 could would 이런 표현들 가정법에서 온 표현들 굉장히 영어를 부드럽게 해주고 이런 것이 원어민다운 영어입니다 진짜 이런 것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 메일을 써버리면 아주 맛이 안 납니다 너무 좀 영어가 좀 투박해지고 너무 적설적이라서 fast growing pockets of debt as in the last time around look like potential sources of problems fast growing pockets of debt 이것은 그야말로 빚 주머니입니다 빚을 넣은 주머니 이 빚을 넣은 주머니가 커지면 빚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 이런 말입니다 as in the last time around 자 이것은 이제 지난번처럼인데 여기 around는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 근처에 지난번 뭐 그러니까 꼭 지난번 이렇게 좁히는 것이 지난번에 뭐 그 어간에 이런 말입니다 그 어간에 그러니까 뭐 우리말 하면 그냥 지난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그때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때처럼 이런 의미가 aroun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그 주변에 그 전체를 포함해서 이런 말이죠 자 지난번처럼 as처럼 look like potential source of problems 이 그 잠재적인 그런 어떤 이거의 위의 루트랑 마찬가지로 뿌리가 뿌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의 그런 화건 잠재적인 화건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미국에서 지금 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뭐 자동차 구입하는 데 부채 또 카드 신용카드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하네요 지금 미국도 한동안 그 이자율이 너무 낮았어요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터지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그 곤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음번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